다윈 진화론 다윈 진화론 오류다 다윈 진화론 가고 규칙 진화론 온다 안녕하십니까 규칙 진화론을 지필 중인 저자 김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DNA는 규칙을 만들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윈적 진화론의 이론 체계를 본 후 DNA와 돌연변이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윈적 진화론의 이론 체계 다윈적 진화론의 이론 체계는 변이 발생과 자연선택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이론 중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 그 누적적 선택의 결과로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선택 이론은 그 하나만으로는 타당성을 갖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자연선택이 그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그 선행조건인 변이 발생해서 다윈적 주장처럼 생명체의 세포, 조직, 기관 등에 있는 다양한 생물 형질이 모두 다윈적 이념인 우연적 변화 또는 무작위적 변화로 생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최초 변이 발생해서 우연적 또는 무작위적 변화로는 출현이 불가능한 변이가 있다면 선행조건이 불가능해짐으로 다윈적 진화론은 허구성을 갖게 됩니다 신다윈주의 즉 현대다윈적 진화론에서 생물 형질의 변이를 만들어내는 주역은 DNA입니다 문제는 DNA가 생명 진화 역사에 출현한 모든 생물 종류와 종의 형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와 논점은 분명해졌습니다 과연 DNA가 생물의 모든 형질을 출현시키는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윈적 진화론의 타당성은 결론이 날 것입니다 DNA의 성격과 구조 이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DNA, RNA, 염색체, 유전자 그리고 돌연변이의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대 진화론에서 진화의 필수적인 변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물질은 DNA입니다 유전자나 염색체의 변화는 모두 DNA 변화의 결과입니다 특히 다윈적 주장처럼 돌연변이가 과연 유전규칙과 자연규칙을 뛰어넘어 다윈적 진화론의 타당성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DNA는 유전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며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DNA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전정보를 저장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생물의 모든 세포의 핵 안에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DNA의 구조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된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각각 1대1대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의 네 종류가 있으며 E, A, G, C, T의 염기 서열에 따라 유전정보가 결정됩니다 염기끼리는 수소결합으로 연결되며 A는 T와 G는 C와 항상 짝을 이룹니다 RNA, DNA와 함께 핵산의 일종인 RNA는 유전정보를 전달하고 리보솜을 구성하며 아미노산을 운반합니다 RNA의 염기는 A, G, C, U로 유라실 염기는 T 대신 A와 결합합니다 염색체는 유전정보를 유전자 형태로 운반하는 핵상과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한 구조물로 보통상으로 존재합니다 생물종 고유의 염색체 수는 일정합니다 참고로 보면 사람은 23상으로 46개, 침펜지 48개, 개 78개, 벼 24개, 완두 14개, 감자는 48개입니다 유전자란 DNA상에 어떤 유전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특정 부분을 지칭합니다 이는 DNA상의 일렬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는 개체 내에서 상을 이루어 존재하는데 이것을 대립유전자라고 하며 이들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합니다 한상의 대립유전자는 하나의 형질 발현에 관여합니다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이 합성되도록 하고 합성된 단백질에 따라 생물의 형질이 나타납니다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이 사용하는 유전암호체계가 동일합니다 이는 유전정보의 공통성과 유전규칙의 불변성을 알려줍니다 DNA 복제 오류 수정 메커니즘 DNA 복제는 원본 DNA를 가지고 새로운 두 개의 DNA로 만드는 과정이며 DNA 중합효소 복합체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제는 세포분열 과정에서 일회 일어나며 복제 과정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실수보정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만번에 한 번 꼴로 염지상 결합의 오류를 범하는데 교정기능에 의해 다시 한번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10만번에 1로 줄어들게 되므로 100억분의 1의 확률로 복제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DNA의 100억분의 1이라는 천문학적인 확률은 복제 오류 수정 메커니즘은 DNA의 성격과 역할이 유전자의 불변성을 유지하도록 주어진 성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생물체에서 어버의 계통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 유전하는 현상입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자외선, 방사선, 화학물질, 특수한 환경 등 외증요인도 있고 DNA의 정상적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돌연변이는 크게 염색체 돌연변이와 유전자 돌연변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DNA는 규칙을 만들지 못한다는 오늘의 주제를 논의합니다 DNA는 규칙을 만들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DNA는 자연규칙인 생명규칙을 만들지 못한다가 정확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윈적 진화론에서 DNA는 변이를 만들어내는 주역입니다 특히 돌연변이는 만능 해결사입니다 만약 막연히 추정하는 것처럼 DNA가 또는 돌연변이가 생물종에 있는 세포, 조직, 기관의 모든 형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다윈적 진화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DNA나 돌연변이가 설사천문학적인 확률로 어떤 형질의 물질적 구조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작동시키는 생명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규칙은 자연규칙이므로 그것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물질은 자연규칙을 만들 수 없다 본질적으로 물질은 자연규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자연규칙에 따라 정해진 성질을 가지며 변화할 뿐 스스로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DNA, 염색체, 유전자, 그리고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특별하고 예외적인 결합을 하더라도 생명규칙에서 본래 주어진 성질을 가질 뿐 새로운 자연규칙을 창조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전과 관련되는 어떤 물질이 유전규칙이나 자연규칙 자체를 만들어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NA를 볼까요 DNA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분자물질입니다 DNA의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떤 자연규칙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DNA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염색체나 유전자도 DNA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물질인 DNA가 물질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연규칙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돌연변이를 보겠습니다 돌연변이는 그 단어의 어감이 예외적이고 돌발적인 변화를 암시하므로 유전과정에서 일반적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변화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다윈적 진화론자들에게 마치 구세주 같은 기대를 갖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연변이가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물질의 한계를 벗어나는 자연규칙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DNA는 규칙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함을 다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번나무의 가변성과 불변성을 함께 살펴보며 변이 발생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정리할까 합니다 호숫가에 늘어선 겨울철의 앙상한 번나무들을 보면 가지 모양이 서로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번나무 가지 모양이 서로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나무의 가지 모양이 각각 서로 다른 것은 생물의 가변성을 말해주며 그 변화의 원인은 다윈적 관점처럼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같은 계절에 일시에 활짝 피어납니다 수만 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번나무의 형태와 모습이 서로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매화나무와 목령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번나무만의 공통적 특징과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 성질은 번나무의 불변성입니다 이 불변성은 번나무 생명 시스템의 생명 규칙이 만듭니다 한 생물의 생명 시스템은 불변하며 DNA도 돌연변이도 그 어떤 것도 이 불변성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